준희 때문에 밤을 지새웠다고? 왜 밤을 지새우고 그래? 그래서 준희가 새우가 가득 들어간 쉬림프 샌드위치 준비했어요 저랑 꼭 닮았죠? 와 어떡하면 좋냐 얘네 야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아무것도 몰라 요즘 스파이시 쉬림프가 뽀대나잖아 나처럼 까싱한 야채두기가 생선한 새우에 스파이시한 시즈닝을 상품 까이봐라 여기에 아보카도를 넣어봐 빨리 난다 핫슬리까지 때려 넣잖아 까짱 난다 이거는 너꺼다 완전 가져가 우리 서브웨이 열심히 하잖아 알지? 도발적인 시즈닝을 입은 새우로운 쉬림프 탄생 서브웨이 후회 학생들과 함께 감사합니다.